현재 미국 국민들의 주식 보유율은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주식 보유율이 높아서 월평균 약 820만원 정도 이상인 가구의 경우 보면 10가구 중에 8가구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가구 중 8가구 80%죠. 월평균 수익이 820만원 그러면 우리나라로 쳐도 상당히 높죠. 적어도 500만원 이상이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런 현상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돈이 돈을 벌어오는 것입니다. 주식의 보유율은 경제력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연 소득이 10만달러 그러면 약 1억 3천만원이죠? 그러면 한 달에 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구의 경우 무려 80%가 아니라 84%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거의 다죠? 한 달에 천만원 이상 벌어요. 7만 5천달러에서 10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80%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에 3만달러에서 약 4천만원이죠? 8만달러 1억 5백만원 정도까지 이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주식 보유율이 51%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3만달러 4천만원이니까 월 계산하면 약 330만원 정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익보다 아마 조금 떨어질 정도입니다. 월 333만원 정도의 수입인 경우는 그 미만인 경우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주식 보유율이 48%대 74%로 현격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 조사가 가장 크게 희사하는 점은 2022년도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냈었죠? 2022년 재작년이 됩니다. 그때 하락장 우려는 모두 다 확인을 해왔습니다. 그런 최악의 성적을 냈는데도 주식에 투자하는 미국인들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주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과거가 됐으면 도망가거든요. 팔고 다 떠나가거든요. 지난 2008년에 닥친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상황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경우입니다. 2008년도만 해도 사람들이 놀려서 그 아까운 주식들을 다 팔고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재작년 2022년도 하락장이었죠. 그때는 오히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것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쌍갑에 팔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요즘처럼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고 TV는 안 보지만 TV에도 항상 나올 것 아닙니까? 뉴스 시간에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고 이런 걸 보면 투식에 투자 안 했던 사람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싼 가격에 매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 경신 계속 나옵니다. 이거 결코 계속 모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현상 아니에요. 결국에는 오릅니다. 그러니 계속 사 모을 때 싸게 사야죠. 지난달 4월달 같은 경우 좀 떨어졌죠?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싸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재작년 2022년대처럼. 그때처럼 정말 떨어진다. 수십 퍼센트씩 떨어진다 그러면 정말 싸게 저가 매수하는 기회예요. 왜 내가 투자를 했는데 2022년도 재작년처럼 내가 왜 주식 투자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나? 그게 아니거든요. 야! 이거 좋은 게 아니야.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민들도 2008년도 국명위기 때는 그렇게 썰물처럼 팔고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이번 2022년도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락장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 이후에 투자 방법, 또 재작년과 같은 투자 방법일 때 언제 사람들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정답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하락장을 잘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2008년도에 썰물처럼 빠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2022년도 이번 하락장이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이 쉽지. 막상 재작년과 같은 하락장 계속 떨어질 때는 그런 경우가 정말 닥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여겨요. 많은 생각은 알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직접 용감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2022년 재작년 하락장처럼 주식을 갈 수 있지 않다면 몰라요. 그러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나의 재산이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계속 떨어져요. 한 달 지나니까 더 떨어져. 그렇죠? 계속 와양하니까. 계속 떨어지는 것을 그것을 계속 두고 볼 수 있는 사람들 극히 드뭅니다. 더구나 하임없이 떨어지는데 저가 매수 기회라고 그러고 그걸 덥석 잡아요? 정말 내리꽂는 칼날을 손으로 잡는 것과 그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나고 난다니 몰라도 이 하락장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렇게 역사적으로 높은 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이유는 경제 호황과 인공지능 발전이 시장에 활기를 준 덕분입니다. 이번에도 1분기 실적 발표 나왔죠? S&P 500, 500개의 기업들 중에서 80%, 400개 기업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매 분기마다 보통 75% 이상, 80% 사이 거의 S&P 500개 기업 중에 400개 기업 정도가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유가 기업들의 실적이 점점 좋게 나오거든요. 작년보다, 지난 분기보다. 그러니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죠. 더다나 요즘 AI 시대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AI 시대가 오면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 그러한 기술 발전이 돼서 나올 것입니다. 이런 인공지능 발전이 이제 시장에 활기를 준 덕분이에요. 2년여 전에 연준이 경제 과외를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다우사만 도달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정표였습니다. 기업은 일자리를 늘리고 사람들은 소비를 또 지속을 했고 인플레이션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했던 경기 침체가 현실이 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란 희망을 준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급등세를 보인 것도 시장에 활기를 준 배경이에요. 이 같은 강사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인공지능 특수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를 극복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형 기술주들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종목들이 S&P 500에서 지금 중심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기준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지금 3만에서 4만으로 오르는 동안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에 골드마삭스가 지수 상승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3M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우지수는 S&P 500의 500개 기업 그 중에서 30개 대표 기업 뽑은 것이죠? 그 중에 시가총액을 보면 다우 30개 종목 중에 3M이 맨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말이죠. 다우지수는 미국의 주요 업장을 대표하는 우량주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미국 증시의 3대 주가지수 등 하나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